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즐겁게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에 재정부흥일 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씀집이었어요 그냥 조용정해도 말씀을 찾아가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본이 받았다는 이 복을 간증한 내용이 우리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간증과 함께 적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두 가지 말하는데 오직 너에게 유의가 도록 번성하기를 과실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번성하기를 형통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게 뭐예요? 은혜 생활하는 것인데 은혜 생활 한마디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무에 진해 공급받이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나무로 보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제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내가에 물이 흐르는 곳 심겨진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봐도 은혜 받고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교제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의 삶을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늘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했으면 가지가 열련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죠 뿌리 땅속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나무의 생명인데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에게는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가 흙맛을 먹어야 됩니다 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흙 속에 영양분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못 봐도 지표를 통해서 그분 개인 삶 보지 마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뿌리가 믿음이 흙맛을 말씀의 맛을 깨닫는 거예요 10편 119바라기를 주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다 그랬고 주의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내 입이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강조했는데 그랬어요 말씀을 인도받는다고 해서 우리 10년 20년 일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발 앞에 등 바로 발 앞에 오늘 그날 그날 등불 오늘 하루 그냥 말씀도 살면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면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땅에 몰라고 출발했는데 결국 가난한 땅에 도착이 되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기쁜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수많은 고개가 잡혔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해졌겠죠 이야 말씀에 순종했던 이만한 고개가 잡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 있는 것 보면 그 다음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도 해봤는데 하루아침에 순종이 나에서 복이 금방 이맙니까? 이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린다고 내렸는데 실제 내 방법이지 어떻든 간에 금방 고개가 안 잡힐 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고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도착했습니다 말씀 인도받는데 가난 땅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흉난들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기갈에 시달리다가 아 가축이 목마라 죽고 좋은 도망가고 자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인간의 방법 수단 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에서 뺏기게 되고 그런 권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인간의 방법을 썼을까? 내 기동도 없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연단 훈련의 기간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 인생의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금방 뿌리가 내리지 않고 때로는 권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척박한 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나무는요 척박한 땅을 만날 때에 그 뿌리가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서 수분을 찾아서 계속 깊이 깊이 더 옆으로 깊이 뻗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5천년 먹은 나무가 있는데요 그 삼나무는 얼마나 큰지 제가 오래전에 본 그림인데 나무가 이렇게 뿌리 하나 밑으로 트럭이 다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또 비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뿌리를 깊이 멀리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공통적인 인물이 뭐냐면 권한 연단 가문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도 살았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강하고 견고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 영생의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희지 간사도 사실은 구제하다가 거들렀거든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결국 수많은 빚을 지고 10년 동안 빚갚고 해서 연단 훈련을 겪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눈 뜬 것이 괴롭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야 그래 눈 뜬 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딱 눈 뜬 자만 1, 2초, 3초 사이에 어디 있었더니 딱 생각이 나 아휴 그냥 너무 힘들고 어찌할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빚쟁이가 머리채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수치 모여고 원래 잘나갔던 굉장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소금으로 밥을 먹고 그 수많은 연단 훈련감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분이 그 연단의 훈련을 끝나고 하나의 복역에서 학교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정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간사가 아주 유머 강력이 된다고 랩크신 잘해서 위 리더가 와갖고 아이고 이 학교가 잘된 것 보인 것은 저 간사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스치는 말인데 굉장히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사에 자기가 너무 잘하는데 한 번 보고 저렇게 평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뭘 느꼈다고 했어요? 아 내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의 신보가 내 안에 있구나 다윗을 죽인 자는 맘만 사울은 천천히 나 그 말 때문에 미움 시기가 왔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창을 던져보고 싶어요 던진 게 뭐였어요? 그 사람의 약점 단점을 알지 못한 것 드러내고 공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못된 신보를 거쳐주시든지 나를 죽이는 둘 중에 하나 없어서 그리고 7일 단식 3일 하고 그 다음에 더 못했다고 했는데 물을 먹은 거죠 금식으로 철저한 고백까지 하면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은혜 받으니까 산천천히 아름답고 세상이 새롭고 그 간사가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내면의 문제에 그냥 넘어가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좀 시기 질투가 났지만 에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 점도 티도 흠도 없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마음 때문에 십 년 연단 바꿔도 왜 내 마음의 신보를 이렇게 안 바꿔졌을까 했을 때 그분은 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원칙에 의해서 아 물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복음 받습니다만 그거 하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어도 기쁨을 심느냐가 중요하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분은 마음의 주인이 그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생긴 줄 알았는데 11조 다 하고 성교가 다 했지만 연단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기 마음 속에 만문신이 세상에 재물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그 원한 가운데서 그걸 뽑아내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는 그 인생으로 변화된 과정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깨뜨려지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분이 깨닫는 것은 빚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55 보도관상 상태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의미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회복하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일부분 이런 얘기를 한번 안정했어요 자 10년 연단이 끝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업을 줄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예자로 할 일이 아무리 봐도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달 120만 원 그리고 두 시간 설거진 거 보고 쫓겨났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가 옛날 100병짜리 안경 좀 넘긴 거 크고 돼 가서 나를 좀 직원으로 써달라고 300만 원 월급 받고 청소하고 직원은 있는데 그 부장이 여러 가지 환불로 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녁 12시에 넘어가지고 성리라서 문을 잠그고 자기한테 김선생을 학대하고 온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뱀 부르시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김선생하고 김대표야 막 막 그건 뭐죠? 10년이 끝나서 금방 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지갯빛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썼어요? 그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중국으로 도망갈 일이 생겼어요 사모님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잼을 내가 그분이 인수할 그 찬스가 왔는데 그 가격이 금매니까 8억을 사 사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님 온다니까요 그걸 벌벌 떨고 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서 갚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 참 이상한 기회를 잘 포착했구나 기회를 포착했다고 보지 마시고요 무지개가 떴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식당까지 내려갔잖아요 별거 다 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 삶을 보는 거 인격을 보는 거요 바꿨잖아요 여러분 오늘 못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교회가 십자가 복이 없는 번영신하 기복신앙으로 흘린다 물론 기복신앙은 잘못입니다 기복 그 뜻은 복을 구한다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은 결국 자기가 부귀한 권세를 누리겠느냐 남을 돕기 위해서 성교학에서 구조학에서 내가 보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했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개명을 지키라 다 지켰나이다 그때 네 소위를 팔아 가난자에게 주어라 그 부자는 근심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부자가 청두라기가 이 약대가 바늘기 통과보다 어렵다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자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지켰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실 지켰다고 보십니까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지켰다고 하지만 껍데기고 형식이지 정말 예수님 말씀 지켰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되고 떠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 성경남에서 내 마음속의 만문을 그대로 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복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먼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이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는 뭐라 하겠어요 한경기 목사님은 성교는 동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가라야또다 괴로움에 물질의 권한감에서 참여했는데 주고받는 교회가 너희 없었다 그러니까 빌리포 교회만 그렇게 성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복음을 주었으면 은혜를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으로 그랬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주었도다 그러니까 성교한 교회가 성교하고 구제한 사람은 구제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유의가도록 번성하기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번성하기로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이 성교홍금을 받은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해 싹이 났다 싹이라는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에 파릇팔 싹이 나옵니다 나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뭘로 합니까 새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합니다 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자 생명의 능력인데 싹이 나면 열매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싹이라 했잖아요 싹이 생명이잖아요 디먼스 6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노직을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생명을 이게 영생 생명 씨앗을 심는 것이 영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게 되는데 영광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을 때 하나만 나겠습니까 백배 천배 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네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예를 들어서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겨나 여데백에겨나 나눌지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하시고 재앙도 미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지라 불쌍인 것을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워줘서 못 받겠습니까 사람한테 구워줄 때는요 절대로 내 손에 나간 순간 내 것 아니에요 아예 못 받는 생각으로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못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성교하고 한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도 지금까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김민희 간사님이 오게 된 본인의 얘기를 여기에 시감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감자로서 많이 심고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민희 간사님 제가 가진 분들께 왜 저러분을 그렇게 복부하셨을까 본인도 물론 잘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 심는 거예요 노숙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근데 예수만 된 것인데 예수만 돼서 받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원 11장에 말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에 아껴도 가나게 될 뿐이에요 왜 그럴까 구제하 선거가 씨와 종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구제하여 보니까 기록된 바 제가 헛더 가난한 자들을 주셨으니 그의 그가 영원토록 있는지 한 것 같으니라 심장에 씨와 먹을 양식 구분했어요 씨와 먹을 양식 주시가 너희 심을 것을 주자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일매를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농사꾼이 열 가면이 벼수화 그랬는데 다 먹습니까 종자 씨앗을 따로 구분하고 제일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씨를 땅속에 심어놓고 야 없어졌다 씨 없어졌다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많이 심기를 원하죠 오늘 내 주위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많고 구제하고 성결산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논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속 구장이 말하길 저 깜자 저 깨 거두고 마이 십자가 안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궁핍한 자를 도우면 삼천배의 복을 받는다 삼천배의 복을 얘기하네 아, 성경에 삼천배의 복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8장 출제부터 말합니다 이 줄인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한 자 비밀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네 권리구에 피하여 스스로 흡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네 빛이 아찐같이 비칠 것이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네 위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의 와가 응답했고 네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깃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의 중에서 멍이와 손가락 짚고 한 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줄인자에게 네 신종을 통하며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네 어둠이 딱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행복해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여야 하는 세임 같을 것이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정말 좋은 보험 낳았어요 보험 드세요 야 나는 하나님 나라 보험 다 들었다 나는 구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 책임진다 2사 58장 가지고 얘기한 거죠 어머니 그건 성경이고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그게 성경이고요 성경과 내 삶과 분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딸 잘못 갖췄습니다 내가 물질을 못 줘도 믿음을 유산을 줘야 되는데 이건 성경이고요 이렇게 말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딸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마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할 때는 울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30분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야 그리고 보험을 못 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냥 그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조치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뇌세포가 다 죽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완전히 식물인 것 같고 치매한 자가 같고 막 정신화자 같았겠죠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순간입니까 얼마나 통곡한 밤을 지냈겠지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그 어머니가 정상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병원 측에서 뭐라겠어요 MRI상으로 완전히 머리에 신경이 죽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험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나면서 왜 100% 인생을 막기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근심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불안하십니까 2사 41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임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랜 손으로 붙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중심에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믿고 우리가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주님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대로 해야 돼 그분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어머니처럼 어떻게 살아 내 생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뭘 발전하고 뭘 성장하겠어요 내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어머니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게 역사하시고 이분은 그 어머니 신앙 본받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다듬고 변화시키고 거로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로하게 쓰시게 되는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까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타락할지 모릅니다 오늘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도 타락하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굉장히 그런 가운데 조심하고 있던데 저하고 대화가 무슨 얘기인데요 눈물이 글썽가 봤어요 아 이분이 순수하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릴 정도구나 나는 그래서 복받고 그분과 더 많이 복받는 사람 많고요 그 복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성의 인도받고 있느냐 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잠원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예수님 높여주시게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린다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서 두겠고 영원한 멜로간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 말씀을 철저히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로만 살고 있는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가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승리와 축복의 삶에 넘치기를 그분을 예수 그리스로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 앞 장레인으로 삼고 있는 fu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